야, 뭐야? 왜 그래? 무슨 일이야? 내 싱싱이, 싱싱이가 없어졌어. 야, 무슨 소리야? 너 어젯밤에 타고 갔었잖아. 아니, 내가 분명히 그거를 기숙사 앞에 세워놨는데 밤새 누가 훔쳐갔나 봐. 도저히 누구야? 어떤 놈이 내 싱싱이 훔쳐간 거야. 왜 그래? 누구 없어지면 나를 봐. 네가 그랬지? 네가 훔쳐갔어. 너밖에 다른 사람 없잖아. 야, 너 어저께 밤에 어디서 뭐 했어? 이거 왜 이래? 나 어젯밤에 잠밖에 안 잤어. 니들 알 거 아니야, 니들. 아, 맞다. 동근 씨 하는 거 내가 봤어. 그래? 야, 그러면 누가 훔쳐간 거야, 진짜? 그럼 병림이 스쿼터 진짜 잃어버린 거야? 응. 아이고, 아이고, 내 싱싱이. 젠장이야. 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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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려. 돌려, 돌려. 아이고, 아이고, 내 싱싱이. 아니, 도대체 어떤 놈이 경림이 스쿼터 훔쳐간 거야, 어? 너는 아니지? 야, 진짜 아니야. 너마저 나를 도덕으로 모는 거야, 지금? 아휴, 미안해요. 내가 어떤 놈인지 잡히게 해. 그냥 내가 이걸 그냥. 어? 어? 홍구랑. 네. 너는 아니지? 아니지. 응, 그치? 내가, 어? 경림이 눈에 눈물 나게 됐겠다. 내가 이거 가만히 안 있지. 알잖아, 쌀. 딸 알잖아, 어? 가만히 안 있지. 아휴, 경림이 좀 어때? 야, 말도 마. 통 웃지도 않고 말도 안 해. 하긴, 싱싱이를 분신처럼 아꼈는데 그걸 잃어버렸으니 그럴만도 하잖아. 저러다 실성하는 것 같아. 아니, 훔쳐갈 게 따로 있지. 어떻게 경림이 스쿼터 훔쳐가? 어떤 놈인지 몰라도 가다가 확 넘어져고 코나 깨져버려라. 아휴, 뭐야. 뒤로 넘어졌는데 왜 코를 깨지? 이게 제일 비슷하지? 응? 어디 나가셨나? 뭘 찾으시나? 아, 예. 이 스쿼터 얼마야? 어? 이거? 이거 중고라서 싸게 나왔는데 학생이니까 나 싸게 주지. 40만 원. 네? 40만 원이요? 40만 원. 40만 원. 어떡하지? 용돈 다 모아보자 2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아저씨, 이 스쿼터 팔지 말고 기다려주세요. 제가 꼭 사러 올게요. 아이고. 아이고, 내 싱싱이. 아이고, 내 싱싱이. 아이고, 내 싱싱이. 경림아, 이러고 있을 게 아니라 뭐 전단이라도 뿌려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야 찾지. 그래야. 그래, 우리가 도와줄게. 그래. 그래, 맞아. 경림아, 기분이네. 야,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어? 스쿼터 잃어버리다니! 누가 훔쳐갔대요. 야, 내 헬메. 내 헬메! 야, 너 지금 헬멧이 문제야. 경림이가 스쿼터 잃어버렸다는데. 내 헬메! 내 헬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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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괜찮아? 어? 야, 귀엽네. 어? 야, 귀엽네. 아, 저 일언니랑 할 사람 같아 보이질 않는데. 아이고, 어디서 많이 뵌 분 같은데. 좀 부탁 좀 드릴게요. 제가 갑자기 돈이 필요해서 그래요. 에이, 이거 영 말랑말랑해 보이는 게 어때? 말랑말랑해. 아저씨가 아직 저를 모르시고 지금 하시는 말씀인데요. 저 의외로 단단합니다. 에이, 이 사람아. 여기 2, 2, 3분. 저기요. 우리 스쿼터 좀 찾아주세요. 우리 스쿼터 좀 찾아주세요. 저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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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스쿼터 좀 찾아주세요. 우리 스쿼터 좀 찾아주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